궁하 안녕하세요 김궁입니다 네 오늘은 몇가지 공지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스트리밍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월 7일 저녁 7시에 시작할 예정이구요 그날에 이전에 구독자 50명 이벤트 했던 이벤트 영상 있죠 그 이벤트를 그때 실시간으로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놀러와 주시구요 두번째로 명절 동안에는 업로드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미리 준비를 해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